축하드립니다. 우승 소감 부탁드립니다. 일단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승하기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기쁘고요. 또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신 팀과 또 좋은 타이어를 제공해주신 금호타이어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오전 챔피언으로서 좋은 성적 내신 비결이 있을까요? 뭐 아무래도 이 레이싱은 기계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 좋은 차와 또 좋은 타이어 여러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아서 우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오늘 폴 투 피니시로 경기 마치셨는데 경기 중간에 위기는 없으셨나요? 다행히도 출발이 좋아서 경합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좋았고 또 차량의 상태도 좋았어요. 그래서 사실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수 1위신데 오래 각오 부탁드립니다. 이제 세 경기가 남았어요. 세 경기에서도 역시 지금처럼 꾸준하게 포인트 피니쉬 또는 포디엄에 계속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침 말씀해 주시고요. 서 Mansion 찾아 출발 한 번 더 istes 감사합니다.